음.. 캠터치니스 알려드만이니 안녕하세요 이번엔 목허선 아직도 은월의 무기가 추업이 안나와 가지고 원하는 건 그래도 한 3추 2추 이상은 좀 썼으면 좋겠는데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암불과 강한 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마력 31은 안 돼요 아 영암물에서 안 나오겠죠 아 나름 많이 한 것 같은데 추억이 정말 안 나오네 아 망했네요 하하하하 하겠네요 하나씩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난리 났다 추억이 영어로 쓰게 생겼다 생겼어 오 나이스 41이면은 2단계 아닙니까 그죠 나이스 2단계 힘 23에 140 괜찮다 이제는 마무리 지을 때가 됐나 보군요 오케이 여기서 환불 6회차 마무리 짓도록 하겠 6회차 맞죠? 어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